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공범을 주범, 공범, 주범, 똑같은 놈들 공개합니다. 바로 이 인간입니다. 젠슨 황. 아, 오늘 또 열이 확 받네. 지가 받은 스탁 옵션을 지가 행사하는데 누가 욕할 거냐만은 네가 갖고 있는 주식을 네가 파는 거에 대해서 너의 자유인 것처럼 우리가 너를 욕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지. 젠슨 황 아주 쓱을 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거 보세요. 디렉터라고 하는 놈이 CFO라고 하는 놈이 CEO라고 하는 놈들이 얼마나 팔아져 꼈는지 오늘 딱 걸렸습니다. 8월 28일 실적 발표 이후에요. 와, 이건 이제 정말 카운터도 안 돼, 카운터도 안 돼. 카운터도 안 돼. 2만 1,500주 팔았어요. CFO가 그 다음에 4,980, 8월 28일. 그 다음에 9월 들어서 9월 1일 기억나시죠? 잭슨홀 미딩 그 다음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젠슨 황이 너 이러는 거 아니다. 2만 9,688주를 팔았어요.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것만 팔아도 한 한국 돈으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9월 6일 날 어제 다시 한 번 이만큼 팔았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애플하고 엔비디아 공매도 비율을 보여주면서 이거 뭔가 좀 누가 계속 팔아져 있긴다 했는데 짜증이 확 나네요. 젠슨 황만 판 거를 계산해 봤더니 약 500억이 조금 넘거든요. 너네들 친구 해라. 제가 오직 만들었으면 너네들 친구 해라 그냥 둘이. 카프하고 젠슨 황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친구 해라. 친구 해.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신을 때리는 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책 읽어주는 미즈놀. 이거 구독하시라니까요.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제가 오늘 이 영상 댓글 열어놓을게요. 여기다 달아드릴 테니까 저희가 분간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로 들으시면 되고 무료예요. 무료, 무료. 공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런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 다 죽어, 다 죽어. 광고 끝. 엔비디아가 그래서 실적 발표 후에 500불을 못 넣고 버벅일 때 얘네들이 계속 팔아져 끼면서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 오늘도 마이너스 1.74. 거의 M자형 하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반에도 제가 약간 흥분해서 말했지만 지네들이 이게 파는 게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너네 이 주식을 안 판다고 굶어죽을 놈들 아니잖아. 돈 많잖아. 여기서 말한 너네는 누구냐? 이 놈들. 너네 이 주식 안 판다고 굶어죽을 놈들 아니잖아. 두 번째, 꼭 지금 팔아야 됐어? 실건 펌핑진 해놓고 꼭 지금 팔아야 됐을까? 자사주 매입하질 못할 망정? 너무하지 않니? 개미들이 너희들을 서포트해 주지 않았으면 엔비디아와 팔란티어가 이만큼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었을까? 해바라기의 대사가 꼭 생각이 나네.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 주식이 막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너희들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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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건 괜찮아. 하지만 지금은 아니지. 너희들의 매도가 주가를 꺾어버리잖아. 꼭 이렇게 했어야 됐냐고. 도의적인 책임. 꼭 지금 이 타이밍에서.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젠순왕 저 친구가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뭔가 예전에 마치 슈버스타처럼 등장했잖아요. 이번에는 뭔가 다 꿈꾸미가 있었네. 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뭐를? 그렇죠. 아무리 미친 실적을 발표해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서 꺾인다는 걸. 그래서 팔 생각이 있었던 거지. 이야,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미주논 가족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개미들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문득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문득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 가운데 나의 첫 주식이니까 엔비디아 못 팔아요. 안 팔 거요라고 얘기했던 정말 순진한 몇몇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 와야 된다. 주식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 낯짝들을 좀 보십시오. 개미들 등쳐먹게 생겼죠.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주식이 좋은 주식입니다. 아셨죠?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주범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열래냐면 법에서 걸리지 않은 선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쟤네들이 뭔가를 팔기만 하면 항상 주식이 내려간다고 하는 건 팔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팔아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고점에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못 갈 거라는 거. 이걸 우리가 좀 지혜롭게 역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책 읽어주는 미주노를 구독하시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